실례합니다만, 지금 볼 타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없어졌어요? 왜겠어요, 악마야! 구독 누르셨습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2차전을 하자고.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손일치? 클립으로 봤는데. 2차전을 하자 안 될까? 무슨 게임이 될지 모르겠지. 덩글이 오늘 깨셨어요? 당연하죠, 덩글이 했겠다. 한 단계 성장했겠다. 나 사실 걱정 많이 했잖아. 저번에 덩글이 하다가 아팠다고 해가지고. 괜히 마음 한구석이 내가 아프게 한 것 같고 해서. 얼마나 걱정 많이 하고 슬픈 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쉽게 쉽게 깬다니까. 벌칙 같은 거는 부담없이 걸고 그래도 되겠네요, 그죠? 처음 들어요. 시체 청소 게임 아니야? 시체 청소 게임? 네, 알아요. 네, 그거예요. 그게 벌칙이에요? 그거 제일 큰 맵, 청소율 98% 이상으로 편황하기. 98%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든 깨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덩그리든 어려워서 막 깨다가 막 아 이거 깰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시체 청소 게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지님이 최대한 꼼꼼하고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서 구석구석 닫고 치우고 정성을 다하면은 무조건 클리어할 수 있는 벌칙. 아, 왜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기는 무슨 내기로 하죠? 뿌요뿌요 테트리스? 해보셨어요? 저 안 해봤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보긴 했거든요, 테트리스랑 뿌요뿌요 같은 거. 그럼 뿌테를 해볼까요? 저 뿌테 사지도 않았거든요. 저도 안 샀어요, 뿌테. 근데 왜 이렇게 자신감을 비추지 잘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저 저 아니에요, 저 진짜 못해요. 그러면은 내기는 뿌요뿌요 테트리스. 벌칙은 시체 청소 게임 제일 금액 98% 이상. 날짜는 아지님이 정하실래요? 다음 주 금요일? 아무튼 정해진 거죠, 이렇게? 네네네, 그런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우리만 가볼게요, 그러면은. 네, 수고하셨어요. 푹 쉬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야! 하하하하. 날짜는 드자. 저 지금 못해 꼈거든요? 드자! 어때요, 좀 할만해요? 그럼요, 연습해 왔거든요. 난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 졌다, 큰일 났다. 연습 안 하셨어요? 아, 네. 아, 정말요. 그렇구나. 몰랐네. 뭐야, 이게 이를 안 물고 계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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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스팀신 쳐야겠네. 님 스팀 아이디 뭐예요? 질려나? 제가 비공개해놔서. 그러면은 님이 절 찾아주세요. 야, 뭘 작업 중이야, 이게. 찐따색들.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야, 양아지. 전화번호 불러봐. 아, 예, 예. 됐다.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아, 연습 게임, 오케이. 오케이, 연습 게임, 연습 게임. 나도 불안하거든, 사실. 아, 오케이. 아, 제발 진짜. 뭐야, 어디가 나지? 오케이. 아, 실수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네. 뭐야. 저 이래면 좀 해요. 각오하세요, 알았죠? 아, 죽었어. 저 이래면 좀 해요. 각오까지 해요, 알았죠? 뭐야. 뭐야, 이게. 몇 판 몇 선승할까요, 저희? 5판. 3선? 5판 3선승? 오케이, 가봅시다, 그러면 바로. 네. 아, 긴장되라. 오케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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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뭐야? 지금까지 기만이었던 거야? 안 돼. 안 돼. 와, 개무섭네. 와, 방금 만든 게 무슨 기술이에요? 피클? 그게 뭐예요, 아진이? 와, 시청자들 지금 다 소름 돋았대. 와, 나 졌어. 안 돼. 와. 와, 지금 봐주고 있었던 거야? 안 돼. 와. 와, 소름, 소름. 빡보수. 와. 와. 와, 뭐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와. 뭐야, 뭐야. 이걸 운인 척 한다고? 와, 양심. 아, 이거 진짜 어디예요, 이거. 와. 개잘해. 와, 개잘해. 나이스. 와, 진짜. 애초에 자신감을 보였을 때 뭔가 있는 거였구나. 와, 무서운 사람, 진짜. 아이고, 망했다. 망하다니. 와, 망했어, 진짜. 진짜 망했어. 이거 진짜 망했어. 말도 안 돼. 말로 안 되는 본인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는 소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개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저 사람. 와, 큰일 났다, 이거. 저기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그거 또 온다. 안 와, 안 와, 안 와.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안 좋은데. 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는 너무 준비한 자의 티가 너무 팍팍 나는 거 아닙니까? 아, 잘못 누웠어. 망했어, 이거. 망했어, 이거. 망했다고! 요즘 왜 이렇게 방종을 일찍 하나 했더니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구만.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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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는 줄 알았네. 자, 1대1. 1대1이죠, 그죠? 와, 저거 뭐야. 너 쌓은 것 봐. 미쳤어. 이가 없으니까 이 몸으로 하는 거죠. 에헤헤헤헤헤헤헧. 와, 오는 거 봐. 무섭다, 무서워. 무섭다, 지금 누가 더, 어, 지금 누가 더 날아오고 있는데.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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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아, 뭐 자꾸 써. 그만 써. 지금, 몸부림 치는 중인 거 있느냐? 제가요? 빅hält은 몸부림 치는 중이거든요? 토키프키프키 이런 짓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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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이거. 이거, 망했다... 아 진짜 아깝다 아 놓지 말 걸 좋아하는 적 에반데 저거 사실 실제 양아지는 지금 포커 페이스로 임하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빠꼬수거든요 일부러 쫄깃쫄깃한 그림을 만들고 있는 거지 말도 안 돼 이거 뭐 자꾸 먹고 있어 아 실수했다 엄청나게 크나큰 실수됐는데 와 실수 너무 큰데 이번 건 어 잠깐만요 형 잠깐만 형 형 살려줘 아 저게 일부러 뭔가 치우고 있죠 저기 일부러 뭔가 치워가지고 빌드를 만드는 거구나 알려주면 안 돼요 그거 저도 저도 알려주세요 실시간으로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알려주기 싫어요 아니 그렇게 알려주기 싫어요 네 어 나 실수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아 잘못하면 죽겠다 와 저거 잘못하면 죽겠다라고? 아 잘못하면 죽이겠다? 잘못하면 너무 일찍 죽여버리겠다 이 뜻이죠? 아 이렇게 일찍 죽이면 안 되는데 더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느낌 아니야? 아 안돼 방금 아는 왜 굴하지 않겠다 더러운 선행학습 주입식 교육에 굴하지 않겠다 게임은 자기적으로 누가 평소에 연습 다운하고 맨날 어? 뭐야 배그 한 건 또 어떻게 알아 어? 평소에 배그 나고 말려 더러운 선행학습 아 어제 배그 안 불러서 삐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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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님이 나 봐주는 거야 누가 누굴 봐줘 하하하하하핳 실례합니다만 지금 볼 타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없어졌어요? 왜겠어요 악마야 안부르겠지만 왜 말씀이 없어졌는데 해 주님 네네네네 부르셨어요? 저는 선행학습에 굴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근데 약간 불안한 게 없잖아 있긴 했어 아지 님이 이 게임 하자고 처음 했을 때 멘트가 뭔지 알아요 님들? 아 저 안 한 지 오래돼서 그거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왔다는 뜻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나 조금만 기회를 줘 나한테 하나 나의 기회를 주세요 누나 아지 누나 아 제가 누나라는 호텔 싫어하거든요 형 형 아지 공주님 아지 공주님 이거 이거 하면 효과 좋댔어 아까 시청자들이 안 돼 자 한 판만 물러주세요 한 판만 물러주세요 물러주세요 아 물러달라고? 네 죄송하지만 아 진짜 시간이 무서워가지고 진짜 청소 게임 하셔야죠 그쵸? 진짜 치워줘야죠? 아 너무 부럽다 너무 재밌겠다 아 말 빨라지는 거 봐 안 와 계세요 지금 가신다고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이대로 간다고? 진짜로? 야 나쁜 놈아! 이대로 간다고? 내 이럴 줄 알아 그 나한테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뿌린대로 거뒀는데 어라 너무 많이 뿌렸네 키키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 저 눈만 더 잠을 걸 그래도 신댈아 오늘 야간 당직인데 노가리 게임어 노가리 게임어 아아아아아아악 연습을 하셨어야지 연습 많이 알아 하기로 했잖아 너가 연습 많이 알아 하기로 했잖아 나쁜 놈아 와 98%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네 지금 보니까 야 98% 개어려운 거구나 조졌다 어떡하냐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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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양아치 죽어